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변경 요소가 많은 작업표에서 가상으로 수식이 참조하고 있는 셀의 값을 변화시켜서 결과를 예측하는 기능이고 변경 요소가 되는 값을 변경셀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하나의 시나리오에는 최대 32개까지의 변경셀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옵니다. 언급 잘해요. 32개까지의 변경셀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변경셀로 지정한 셀의 계산식이 포함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상수로 변경돼서 시나리오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결과셀 같은 경우는 변경셀 값을 참조하는 수식으로 입력되어 있어야 된다. 결과셀 수식으로 입력되어야 된다.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시험 문제에서 언급 잘합니다. 그 다음에 병합이라는 게 있는데 열려있는 다른 통합문서의 시나리오를 가져와서 현재 시트 시나리오에 추가하는 기능이 병합이에요. 연이을 6%의 대출금 500만원을 36개월, 60개월, 24개월로 상환시 월상황액에 따른 시나리오 유학보고서를 작성한 것이다. 다음 중 이해가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원금, 연이을, 기간, 월상황액, 총상황액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나리오 보고서를 보면 지금 변경셀 같은 경우 기간 36, 60, 24개월 이렇게 변한다는 얘기잖아요. 기간이 이렇게 변하면 기간이 이렇게 변하면 결과셀 얼마큼을 갖다가 상환해야 되느냐. 기간마다 이렇게 금액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시나리오고 가겠습니다. 시나리오 추가시 사용된 변경셀은 BS3셀이다. 변경셀 BS3 기간이잖아요. 지금 기간이 36에서 60, 24, 맞네요. 변경셀은 BS3셀이다. 36에서 60개월, 24개월 이렇게 변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바른지 이 부분이고 BS3셀은 기간으로, BS3셀은 기간으로 맞죠? BAO셀은, BAO, BAO는 여기잖아요. 뭐예요? 월상황액. BAO셀은 월상황액으로 이름이 정의되어 있다.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여기가 바로 BAO라고 나오는 게 아니고 월상황액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거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기간, BS3셀은 기간으로. 이걸 보고 알 수 있다는 거고 세 번째, 일반적으로 시나리오를 만들 때 변경셀에는 이 변경셀에는 사용자가 값을 입력할 수 있으나 60, 24개월 이렇게 입력할 수 있으나 여러 개의 셀을 참조할 수 없다. 32개까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 개의 셀을 참조할 수 없다. 그러면 틀려요.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 네 번째, BO셀은, BAO, BAO 지금 월상황액 시나리오 유학 시 결과셀로 사용되었으며 결과셀, 월상황액 맞잖아요. 수식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정답은 3번이 된다는 거죠. 네,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